귓꼬냥 바짝 겁서 흔시구나 흔시구나 귓꼬냥 바짝 겁서가 돌아왔어 근데 자기가 비어있죠? 누계가 올 거라 오잉, 오잉? 뭐라 이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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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삐잉 요호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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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뺑. 누계가? 저는 이제 귓꼬냥 바짝 겁서의 MC가 된 준이에요 준이는 제주도를 잘해? 아니요. 아예 못해요. 그러나 배우진 왔구나. 재탕년이라. 저 이제 5학년 됐습니다. 5학년.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표해 그네. 대표해서. 제주도를 배우고. 배우고. 제주도를 보급하진 왔구나. 네. 그러면 영상 만나보면 하나씩 배워볼까? 네. 헐시구나. 가보게. 요즘 아이들이 우리도 경험해 보나는. 요즘 아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들 허느냐고 해줘. 경혜도 음악이 대응 성공 안 나면 나가 뒷바라질 없겠는데 가야 허는 게 불안이야. 맨날 놈이 졸음에만 대응식돼 누나. 맨날 놈이 졸음에만 대응식돼 누나. 졸음에만 대응식돼 누나. 졸음. 놈의 졸음에만 쫓아 댕견돼. 졸음? 졸음. 놈의 졸음. 다른 아이 다른 친구의 졸음에만 쫓아 댕견돼. 졸음에만 졸음에만 졸음에만. 걸음? 응. 걸음. 예스. 걸음 맞아요? 비슷해. 느낌이 비슷해. 걸음. 응. 느낌이 비슷해. 그럼 삼순이 굴아주 굴아. 이 졸음에 쫓아다니는 건 남의 뒤 꽃무늬를 따라다닌다는 거라. 꽃무늬? 꽃무늬. 감기를 똑같이 따라가다. 그렇지. 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라? 저는 개그맨. 그 개그맨의 길을 가야되는데. 네. 이 준석이라는 친구가 오락실 가는 걸 오락실에 따라다니는 거라. 그럼 안되지. 네. 그거는 이제 준석이 졸음에 쫓아다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그 배화씨나 졸음. 네. 졸음을 이용해 그네. 한번 얘기해보라. 얘들아 내 졸음에만 쫓아와 알았지? 준희 졸음에 쫓아다니면 같이 개그맨이 되는 거라. 응. 네. 좋다 좋다. 아니 지금 나간 지가 한 시간 반 된 아이가 지금 어디 지금 죽으신지 사라신지 전화가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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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걱정 안 해. 다 큰 아이? 오.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 이제 스스로 하는 아이. 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그렇지. 철든 아이 이렇게 되는 거지. 밥도 먹고. 응. 똥도 싸고. 이제 엄마 만나서 용돈 드리고. 그렇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그렇지. 준희 같은 아이는 작사나이인 거라. 그럼 작사나이를 가지고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라.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작사나이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죠? 신경 그 노래 냄새도 아버지. 이제 다 알아 놓게. 하늘에서 잠자고. 노래를 냄새? 저 장반이. 하늘에서 잠자. 하늘에서 잠자. 아마도 노래 잘 냈고. 저기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여러분들은 그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여러분은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여러분은 둘인 때 꿈이 뭐라나 수가. 아. 초월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그렇지. 아기도 둘인 아이고. 네. 아이긴 아이지만 스스로 뭔가 잘 못하는 아이를 둘인 아이라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아. 준희 꿈이 뭐라. 개그맨이요. 개그맨. 그러면 이 자리가 너를 이제 오디션 보는 자리라. 개그맨. 네. 15초 동안 너를 보여줘야 돼. 해볼게요. 해볼게요. 액션. 갑니다. 저 연습 많이 했어요. 다시 있어. 개그맨. 또 잘하는 거 있잖아. 또 잘하는 거요. 표정 표정. 없어 없어. 그만해. 잘하네. 아이고 우리 준희 형 같이 신행을 하면 막 재밌다. 우리 체주어가 활 활 타오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주어가 꼭 피어나올 거다. 자. 피고냥. 바짝갑사. 바짝갑사였어. 바짝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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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기. 그래서 바짝갑사이면 없는 Lal nuances 지저 advantage. kern을 보고 있는 것을 testimonial 등등을Fin ABCDEilo 화면es 입니다. vak서지 cann الص ab이나 Cool street pueden 본 거야.